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떠올려주세요.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1, 4, 2, 3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창에 적으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컵스, 여왕의 컵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네, 우선 메이저 카드인 황제 카드와 1번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는데 보통 이 황제와 매지션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강한 한 명의 이런 특정 인물 카드가 두 장이라 나왔을 때는 앞으로 3개월간 소울님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실력, 정보 이런 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소울님께서 아직은 내가 그럴 단계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서 배우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날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정말 좋은 어떤 스승, 혹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혹은 도와줄 수 있는 실무자를 만날 수 있는 귀인 운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일은 뭐냐면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이라는 것이 물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퀸, 여왕도 여성이기 때문에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의 물 카드인데 물이라는 에너지는 감정, 인간관계,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우선 소울님께서 만약에 내가 연애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연애 운도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면 좋겠다. 혹은 좀 안 좋았던 사람과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는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연애 운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3개월간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연애가 아닌 어떤 일적으로 푼다고 하면 아까 제가 소울님께 말씀드렸던 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소울님과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인성, 가치관 이런 것도 소울님 마음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소울님이 일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연애 흐름상 좋은 인연,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추가 카드로 뽑은 후에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이 카드 메이저 카드이면서 지상의 운을 대표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카드거든요. 지상의 운이라는 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직, 사회, 인간관계에서 좋은 기회나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카드를 귀인 카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돌고 돌아도 원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회를 원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재회 운 카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소울님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든,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가든, 소울님은 앞으로 3개월간 일일적으로나 연애적으로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 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이 영상 보는 3개월 동안에는. 그리고 이때 압축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요한 것에만 좀 집중하시고, 나머지 좀 이렇게 밀어놔도 되는 것, 그 다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는 소울님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 에너지 자체가 황제 카드 빼고, 여왕의 컵과 매지션 카드와 휠 오 포춘, 물의 에너지가 강한 거고, 이 1번 매지션과 10번 휠 오 포춘은 바람의 에너지가 강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의 관심사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분산되는 에너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 소울님께서는 이것 하나만 내가 확실하게 하면 나는 3개월을 잘 보낼 것 같다라는 거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딱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시면서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울 주요 카드를 뽑아볼게요. 앞으로 3개월간 소울님에게 지침이 될 주요 카드입니다. 화수미재, 미완성의 카드입니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노력하며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키워드 본다면 가능성과 게을리 하지 마세요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 3개월은 정말 부지런히 내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성취도 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적으로도 수양도 하면 많은 가능성을 소울님이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화수미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 좋은 시기에는 그냥 이사를 가도 명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꼼꼼히 알아봐도 결국 흉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어떤 운인지는 사주팔자나 점성학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최근 몇 년 또는 몇 달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운이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날이 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시기에 하면 편안하게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8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2번 더 하이프레스테스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 세 장의 카드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한 장씩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6번 칼 카드, 가야 되는데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카드도 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금잔 8개 때문에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뒤에 남은 8개의 금잔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고위 여사제 카드, 이 카드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비밀 혹은 속마음이라고 해서 이 카드가 또 미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장의 공통된 키워드가 미련이에요.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미련인데요. 그러면 미련이 남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울님이 미뤄뒀던 일들, 미련이 남았던 일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만일 그것이 어떤 이동에 관련된 거라면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혹은 취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동과 관련된 거라면 앞으로 3개월간 그 이동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럴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등을 돌려서 등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순여 카드는 뭐냐면 흑백 갈등이거든요. 흑백 갈등은 장단점이 명확해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예를 들면 A와 B가 있는데 정말 5대5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팁을 드리자면 기존에 내가 계속 해왔던 걸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새로운 걸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 3장의 카드가 미련이라고 말씀드렸죠. 미련은 과거의 에너지가 계속 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울님이 잘 알고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3개월 동안에는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에서 만일 재회를 생각하면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이다. 3개월간 나에게 좀 헤어졌던 사람이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잘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셨다면 재회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장의 카드로 봤을 때 왜냐하면 과거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재회운이 좋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킹오브소드 왕의 칼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칼이라는 것은 전문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서류나 문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은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의 전문성 또는 서류나 법적인 어떤 작업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울님이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감정보다는 웬만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이성 안에 만약에 계약서라든지 어떤 법적인 어떤 문서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킹오브소드 카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소울님에게 조언점이니까 잘 염두하시고 포인트마다 생각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3개월간에 어떤 주역의 메시지가 있는지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볼게요. 화, 지, 진 전진의 카드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세요. 전진의 카드인데 기회가 왔다고 하거든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미련이 남았던 것 그거를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이동수가 있다면 이동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 지, 진 여기에 있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 좋은 시기에는 그냥 이사를 가도 명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꼼꼼히 알아봐도 결국 흉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어떤 운인지는 사주팔자나 점성학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최근 몇 년 또는 몇 달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운이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날이 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시기에 하면 편안하게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0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강렬한 카드 두 장이 나왔습니다. 10번 나무와 10번 칼인데요. 지금 이 10번이라는 숫자 10이 어떤 숫자 에너지냐면 완성, 마무리의 에너지입니다.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숫자거든요. 10번 나무가 10번 칼로 가는데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담이 있었던 것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 혹은 책임감 혹은 빛 그런 느낌입니다. 이 10번 나무가 그런데 그것이 10번 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일어날 일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내 마음이든 아니면 내 어떤 육체적이든 나에게 부담이 됐던 존재 혹은 일 그것을 완전히 털어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소울님의 어떤 내려놓는 그런 결심이나 마음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하고 나면 3개월 후에는 소울님이 어떻게 되냐면 퀸 오브 펜타클스 여왕의 동전 상태가 됩니다. 여왕의 동전은 이 동전 자체가 흙물 바람불 중의 흙 땅을 의미해서 안정감이에요. 그리고 이 여왕도 대지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의 땅 카드라고 해서 안정감이 있는데 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여왕의 동전 카드가 퀸 오브 펜타클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는 아니지만 안정감이 있으면서 꾸준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은 없어요. 여왕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제너럴 리딩이라서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맞춤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3개월간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소울님은 지금보다 한결 안정적으로 될 건데 그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찾게 될 거예요. 여왕의 동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 장 더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퀸 오브 완즈.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여왕이 나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측면은 비효율, 오지랖 이런 에너지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소울님께서 굳이 3개월 동안에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나 혹은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정리하고 관심 끄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소울님에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야 꼭 소울님이 해야 될 것들만 남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안정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10번 나무와 10번 칼은 불필요한 것들,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 할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인데 내가 오지랖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개월간 어떤 주역의 메시지가 있는지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볼게요. 천례무망 태연자약의 카드입니다. 뜻밖의 일이 벌어지더라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생각지 않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대요. 그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잘 바라보면 의외로 소울님에게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회라는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천례무망의 메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 3개월 동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 좋은 시기에는 그냥 이사를 가도 명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꼼꼼히 알아봐도 결국 흉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어떤 운인지는 사주팔자나 점성학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최근 몇 년 또는 몇 달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운이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날이 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시기에 하면 편안하게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소드 기사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소울님이 어떤 일의 진행 흐름이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좀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한가 물론 빠르게 하면서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난 일들의 어떤 흐름인데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소울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사의 칼 카드 보시면 칼을 든 기사가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그만큼 중간중간에 흘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7번 칼 카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5개의 칼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2개의 칼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카드가 미련으로 의미합니다. 미련이라는 거는 내가 잡을 수 없는데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미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번 더 러버스 카드 같은 경우는 사랑 카드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갖고 싶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측면이 강한 카드거든요. 이게 물의 에너지를 대표하고 있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울님이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진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성과가 많을 수 있는데 내 어떤 감정적인 측면 감정이라는 건 여기서 인간관계도 됩니다. 그런 측면들의 에너지가 쏠리면 막상 내가 가질 수 있는 5개도 못 갖고 그냥 나머지 두 개의 시선이 쏠리면서 많은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보다는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새롭게 내가 진행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빨리 나아가야지 이미 지난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구제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에이스오버완즈 카드 나왔습니다. 에이스라는 것이 숫자 1 새로운 시작이고요. 완즈라는 것이 불의 에너지거든요. 나무 기둥이 그래서 이렇게 움켜잡죠. 제가 새로운 것을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언점에 1번 카드 새로운 시작을 움켜잡는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그냥 소울님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해서 너무 멀리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를 보지도 않고 그때그때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해도 앞으로 많이 나아갈 수 있고 돌아봤을 때 그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내가 해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고 그때그때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기응변이어도 괜찮으니까 일의 진행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3개월간에 어떤 주역의 메시지가 있는지 소울주역카드를 뽑아볼게요. 풍, 지, 관 살핌의 카드입니다. 정성을 다해 살피세요. 사람들이 우러러 볼 것입니다. 소울님이 어떤 일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 살펴주고 챙겨줄 수 있으면 좀 챙겨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울님을 우러러 본다고 하니까요. 일의 진행은 빨리 하되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정성을 다해 주시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앞으로의 3개월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 좋은 시기에는 그냥 이사를 가도 명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꼼꼼히 알아봐도 결국 흉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어떤 운인지는 사주팔자나 점성학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최근 몇 년 또는 몇 달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운이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날이 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시기에 하면 편안하게 잘될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3번 데스 죽음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네요. 이 데스 카드 죽음 카드가 나와서 안 좋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나온 카드가 5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5명의 사람이 나무 막대를 들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크진 않지만 잡다한 여러 가지의 일들로 혼란스럽거나 정신이 내가 좀 이렇게 분산되거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을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데스 카드 많이 정리돼요. 그러니까 소울님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간의 관계들 혹은 일들 이런 것들 두 개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일시에 정리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요. 13번 데스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카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나타난 거예요. 돈을 든 왕 카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일들이 다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이제 다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요. 압도적인 것 확실한 것 하나가 3개월 3개월 동안 나와서 나와서 나머지 고민들이나 나머지 대안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앞으로 3개월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오니까 잡다한 것들은 이미 고려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소울님에게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끔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재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 장 더 뽑아볼게요. 나에게 곧 생길 일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칼 카드인 헐투브레이크 이 카드가 심장에 칼 꽂힌 카드인데요.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호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떤 내가 애착을 가졌던 일이나 혹은 물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스 카드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월등한 하나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래도 애착을 갖고 그 다음에 좀 소중하게 생각했고 했던 것이 정리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적으로 너무 아깝거나 그 다음에 속상하거나 하는데도 데스가 나오고 돈을 드는 왕카드가 나왔다는 건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면 그만큼 확실한 거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에 확실한 거 하나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한 거는 정리하거나 내려놓거나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좀 심적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한 가지가 너무 1등 압도적이기 때문에 멀리 보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3개월간에 주역의 메시지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중산간 멈춤의 카드입니다. 지나치게 나아가지 말고 그쳐야 할 때 그치면 허물이 없습니다. 아 이거는 여기까지야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돼 라는 것이 있을 때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거기서 딱 그만하면 뭐 아쉬움이 낫더라도 그만하면 허물이 없다는 것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반대로 그걸 진행을 계속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중산간 메시지를 소울님께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운이 좋은 시기에는 그냥 이사를 가도 명당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 꼼꼼히 알아봐도 결국 흉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어떤 운인지는 사주팔자나 점성학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최근 몇 년 또는 몇 달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것은 운이 안 좋은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날이 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시기에 하면 편안하게 잘 될 운명으로 갈 수 있어요. 소울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되십시오. 아멘